기쁜 소식이에요 아도나이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에요 아도나이는요 곧 돌아올 거예요 지어낸 얘기 같은 얘기 지나간 옛날 이야기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계단 이야기 그분을 믿어요 붙잡아요 아 그분을 향한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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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blem 라오디게야 아무 문제없어 꼭꼭 숨어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둔 머리카락 보일라 내 영원한 사랑 내 영원한 사랑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했다 박수 그는 진짜 야아 네네 나의 보도를 받아들여 또 다른 나라의 보도를 받게 또 다른 나라의 보도를 받게 뭐 그렇게 한 거 같은 놈을 받게 뭐 그렇게 한 거 같은 놈을 받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